전 이제 비행기를 탔고 12시간 동안 한번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응원해주시고 국채비 하나 되지 않도록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숙소고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은근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아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틀차고요 회사도 다녀왔고 컴카드도 받고 아마 7일부터 본격적으로 캐스팅을 다닐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요 잘 찍을 수 있을지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괜히 브이로그 보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화이팅입니다 아자 저는 이제 캐스팅을 끝내고 긴장되는 건 없고 워킹만 하고 왔는데 한층 더 성장한 그런 사람 그런 이제 일단 밥 좀 먹고 갈게요 아 너무 힘들다 그럼 안녕 오늘은 아르마니 캐스팅을 가고 있습니다 캐스팅 야무지게 하고 이따가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편지시간 몇 시야? 7시 40분 저는 지금 런딩을 나왔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서울보다는 꽤 한국어를 까먹었나봐 확실히 서울보단 따뜻하고 오늘 10시에 또 캐스팅이 있어가지고 3,4km만 뛰고 얼른 숙소 가서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 일단 뛰고 오겠습니다 와우 딱 뛰기 좋은 공간이죠 뛰어보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된 모델분들하고 이제 러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아 아 인트로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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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가이즈 I'm Kyriakos I'm 24 I'm from Greece and I'm here with my friends we're going for a workout to get ready for the enlightens fashion week Wow and you? Patrick from Belgium and I'm here in Midland with some few friends just met 3 hours ago and then we're going for a run okay that was good that was really good yeah you look so tired dude no I'm not tired man i can do the same . 나. 오늘 여기 호스텔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를 낸시인테. 한번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보라고해서 봐야해요? 어우 이게 누구야? 잘생겼다. 아 쩐다. 안녕하세요, 패트릭. 안녕하세요, 형님. 캐스팅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생겼어요.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갈 건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가자. 제가 한국 노래를 알려줬는데 지금 안에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죠. 제가 구기선양했습니다. Are you mother? Of course. Go to the catwalk. What are you trying to do? Leave it, leave it. Let's go, let's go. What are you trying to do? No, no. No, no. 오늘도 어김없이 캐스팅을 아침에 보고 지금 간 캐스팅은 KB홍이라는 브랜드인데 창립자가 아시아계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어제 그 아르마니 콜백 캐스팅을 가느라 다른 캐스팅 하나를 못 갔어요. 이게 거리도 있고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메일을 보내놓긴 했는데 갑자기 없어요 지금 저 약간 찍힌 거면 어떡하죠? 저 여기 처음인데 다음 시즌에 못 가면 어떡하시나? 도와줘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뭐 그런 불상사 없도록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잉 지금은 다른 캐스팅을 갖고 있고요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부커 분께서 오늘로 다시 예약을 잡아주셔가지고 그것도 아마 이따 갈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 캐스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 가서 일찍 잘하고요 오늘 많이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안녕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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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진짜 혼자 이렇게 하는 말주변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찍힌 거면 어떡하죠? 저는 여기 처음인데 다음 시즌에 못 가면 어떡하죠? 아 아 노래가 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많이 지켜봐주세요 저는 지금 요가를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가를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지금 강제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순대국밥에다가 와 아 그럴 시간이 아니죠 열심히 하고요 어우 귀여워 자 오늘은 모처럼의 휴일 다른 빨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일날에도 햇빛이 비치네요 오 좋아요 자 여기 이 두번째 칼을 터뤼 놓아 다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